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 왔냐면은 여기 아이스하키 러시아에서 아이스하키를 보러 제스카라는 곳에 왔어요 이 러시아 아이스하키 우연히 VIP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아이스하키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왔는데 이 티켓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네 이게 그냥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래요 여기 옆에는 다 VIP 룸이라 그러는데 누가 VIP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왔습니다 스파르탁 팀 이름 스파르탁이랑 아드미랄 이렇게 있는데 GS칼텍스에서 스파르탁 팀을 후원을 하는데요 아는 형님이 GS칼텍스에 근무하는데 이 표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와 이거 와 와 역시 VIP는 다르구나 테이블 빗고 이렇게 저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따로 앉아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들어왔으니까 옷을 좀 벗고 뭘 좀 먹어야겠어요 지금 아 배고파 죽겠어 이런 식으로 베이컨 말이 이것도 약간 안주 비슷하게 이렇게 있고 햄버거 여기 보면은 샌드위치 닭고기인 것 같고 이거는 와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 이건 양고기 뭐 케밥 다 먹었냐 닭인가 하나 남았네 옥수수 소세지 감자구나 감자 소세지인가 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일단 배고프니까 좀 먹어야겠다 지금 아이사키 경기가 시작했는데 배고파서 일단은 뭐 좀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오 좋겠다 오 좋겠다 샴페인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응원은 뭐 어딜가나 똑같네 샴페인도 이렇게 샴페인도 이렇게 있구나 오오오오오오 샴페인도 샴페인도 자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인데 이 앞에 보면 경찰차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저 뒤에도 그렇고 경찰이 막 이렇게 나와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는 훌리건들 많아가지고 막 싸움 엄청 한다고 들었는데 하키도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우 평온합니다 저 안에 여긴 무슨 감옥같아 무슨 수용소같아 저기 안에 모여서 담배피고 있어요 사람들 엘리뷰터 타는데 이사람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 야 나는 아이스하키보다 이 치어리더를 더 보고싶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치어리더가 2층에 있기 때문에 하키보다 지금 치어리더가 더 보고싶어 어디로 들어가야돼 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중요한건 여기 이쁘다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어 아니 뭐 어디 계속 가도 킥스가 나오네 야 이게 스파르탁 하키팀 공식 파트너 해가지고 킥스 이렇게 있네 여기 다 이쁘다 여기 직원들이 다 이쁜거 같애 들어가시죠 형님 치어리더 봐야돼 바로 옆으로 왔습니다 치어리더 눈앞으로 야 잘왔다 야 잘왔다 야 잘왔다 야 개사운났습니다 개사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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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아 이게 하키가 되게 거친 운동이구나 여기 보시면 선수가 방금 들어가고 3명이 나왔는데 선수교체가 엄청 자유로워요 아이스하키는 그냥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래 스파르탁 스피리온 스파르탁 스피리온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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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야 아 아 아 아 아 항상 아 이제 하키가 약간 개쌍 되는 경우도 많네 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콘서 교체가 엄청 자유로워요 경기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막 아 어디다 치어리더 누나 가지마요 간다 가지마 어 치어리더 누나 가지마요 가지마요 누나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쉬는 시간인데 아 근데 여기 이제 수포나는 기업들을 보니까 뭐 폰벳, 브로스텔레코, 에리엘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와 그 중에 이렇게 GS, 칼팩스, 티켓, 다 박혀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국 기업이 이 러시아팀 후원해주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아 우리 회사는 아니지만 좀 뭔가 이제 자부심 느껴지기도 하고 아 좋네 와 여기 광고판이다 광고판 아 진짜 아예 빠르지 대놓고 이제 케이크 타고 들어와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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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거 아저씨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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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상황 3대2로 스파라프닥이 이거로 있습니다 애 기다려봐 이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어요 위에 제대로 안 앉아있어 아저씨가 안 보여 이 아저씨 때문에 아 필수에 부자마자 일어나서 춤쓰네 뭐야 와 선물순다 야 뭐야 저거 아 초콜릿 별로 안 부럽다 아 이 아저씨 진짜 엄청 거슬리네 아 이 대머리 아저씨 진짜 아 아저씨들이 좀 화났어 지금 화났어 아저씨들 제대로 안 한다고 화난 거 같아 스파르타를 이기고는 있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어 어 뭘 먹혔음 어 이거 뭐야 어 골 먹히니까 이러고 있네 골 먹히니까 앞에 귀조아보고 있네 이거 뭐예요 어 골키퍼 어디간나 여기 왜 골키퍼가 없어 어 어 여기 얼음식으로 왔다 응사한다 인사 응사한다 나도 나도 와서 인사해줘 여기 또 경량하고 춤추진다 아 아까는 골키퍼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생겼어요 아까는 아예 진짜 극단적인 선택으로 골키퍼 없이 다 공격으로만 때려 넣은 거 같아 근데 합당 위기다 뭐야 들어갔어? 뭐야 아 들어갔다 아 들어갔나보다 아 아 아 오 아 아 와 이거 버렸어 버리고 갔어 슛 슛 슛 슛 아 아 아 어 심판 맞았어 심판 맞았어 심판 공 맞았어요 방금 아프겠다. 포스 맞았나? 심판 교체. 심판 교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리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대4. 빠르타기 지고 있어요. 30초 작전 회의 중입니다. 작전 회의라기보다는 너희 지면 존댄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겠죠? 옳지. 개성 못 개성. 아 끝났다. 아 스파르텍 졌습니다. 어 좀비들 몰려나온다. 이제 가야 돼. 사람들이 지금 경기 끝나서 엄청 몰려나올 거예요. 빨리 지금 도망가야지. 밖에 몰려나와가지고 사람 막히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택시도 지금 빨리 불러야 돼. 하여튼 여러분 하키를 태어나서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아 이제 하키도 아이스 하키도 아이스 하키도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 같아요. 다음에 또 이제 경기 있으면 한번 또 보러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키 나중에 한번 보러 가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웬만한 몸싸움은 잘 이제 팔을 불지도 않는 것 같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남자의 스포츠 아이스 하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빠까 구독 좋아요 딱 구독 좋아요 딱 감사합니다.